부담되는 자리가 됐는데 사실 맞아요. 우리 말대로 정말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고 싶고 저희한테는 정말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추억이 되겠지만 저희한테 여러분이 이 장소에 계셔주셔서 또 여러분도 저희 추억 속에 같이 항상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팬분들 이름도 항상 기억나고 오랜만에 봐도 이렇게 좀 알 수 있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너무 제가 갤러리에 와서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만났던 팬분이 중학생이셨어요 이번에 오셔서 저 언니 저 취직했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도 항상 저희처럼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저희는 아마 언제든지 이런 기회와 앨범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